김칼! 김칼! 칼아! 먹었어? 아키짱대요인데 되게 흠한 게 많아 스키 댄스 겁이 너무 많아 서바를 먹으려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샐러드의 친구같이 그리고 계란 노른자도 있어요 토로르랑 여기가 보여야 돼 이게 진짜 아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 토로르 서바를 우상해야 돼 오사카에서 빵 하면 빵 브레이크 해줘야지 아 저 나고야 사람이거든요 TV에서 봤는데 어제 비행고에서 자석을 대화센터에 앉고 그럼 양쪽에 웨이형이랑 디올이랑 샀거든요 둘 다 잤어요 그래서 승무원 선생님이 나한테 밥 드실래요? 물 하나 주세요 미즈 미즈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오 미즈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미즈가 뭐예요 뭘 더 고급스럽게 말한 거야 아 진짜요? 오르 붙이면 좀 더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오 레이저 오르 오토로로 쳐봐 오다 오리즈 왔다 오리즈 오리즈 배달 좋은 배달 왔습니다 오리즈